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열정과 관심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대사우리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대사우리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 두 번째는 사단의 방해를 받은 바울 일행 셋째는 바울의 관심,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론합니다 첫째 대사우리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몸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다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우리들도 믿음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도바울 일행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했는데 언제 떠났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대사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사도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대사우리가 들렸어요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회당에 갔어요 왜? 첫 번째로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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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끝과 강론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강론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했어요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머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대사원의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대사원의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님께에도 또한 유튜브 방송 설교를 듣는 자들도 다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버렸어요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대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그 깡패들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고 또한 바울과 신라를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를 잡아가지고 읍장들 치안관들 앞에 끌고 가서 큰 소리로 고소를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야손은 그들을 영접했다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이 이러니까 거기에 무리들과 읍장들 치안관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냈냐면 베리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대살리아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리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절까지 있겠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대살리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대살리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 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베리아로 떠났거든요 떠난 것은 얼굴이요 몸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마음은 항상 대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만나 보기를 이렇게 더욱 힘 썼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얼마나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대살로니가 전소 2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즐겨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대살로니 전소 2장 11절을 보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련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대요 이처럼 대살로니 교회를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워하여 만나보려고 열정으로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의 방해를 받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 두 번 그들이 가고자 하였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뭐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대 사단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대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대적자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는데 배려해에까지 와서도 대적하고 거기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을 했어요 이렇게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대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해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보금사여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요?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왜냐? 자고 할까봐 자고 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겸손케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서 약한 데서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를 쓰시고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래 그래서 누가 의사가 항상 그 옆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목사들 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에게도 이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즉시 즉시도 물리쳐주셔요 제가 은혜를 받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집 남자들이 다 늦게 와 방언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는데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아 이렇게 막 그냥 물리치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 나왔더니 딱 고침 받아버렸어 즉시도 고쳐주셔요 아 또 우리 장노님도 그냥 즉시 고쳐주시잖아 아 세 번씩이나 그냥 이번 일도 그냥 세 번씩이나 그냥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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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40도가 열이 나니까요 전신을 떨더라고요 덜덜덜덜덜 덜덜덜덜 덜덜덜 덜 덜 덜 덜 덜 덜 덜 덜 덜 전신이 일주일 입원하고 왔는데 그냥 전신이 떨려 그러니까 어떻게 밤중인데 꽉 안고서 기도한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막 한참 부르지도 기도했더니 딱 고쳐주셨어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즉시도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강구 소리를 듣기 위해서 1년도 걸려서 갑상선을 또 치료해 주더라고요. 우리 고성주님 시사는요 1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탁 틈 딸때는 항상 나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좀 무장하고 있어야죠. 사단 마귀 악신 귀신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창조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의 그 강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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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사울왕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을 거기에 집어넣으셨대. 성경에 보면은요 3일상 16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내게 한지라. 그리고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 16절에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 23절에서도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려로 가셨대.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3절에서보면 시험하는 자 10절에서보면 사단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래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래 여러분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려로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세 번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광려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다 세 번 다 심리연기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렸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특히 종교치자자들 그 속에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심탐탐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는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목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유대인들은 말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0전에서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마귀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배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단이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레이완,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페드로가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시면서 이 페드로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당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페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간절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미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페드로를 향해서 야단을 치시는데 산하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도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련유다도 마귀래. 마귀. 요한복음 7장 7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의 일을 할 때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가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고네류의 가정처럼 베리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고 대삼위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냥 믿으면 어떻게 생겨?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이. 그런데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들은 이 십자가를 실무지지 못하도록 해. 평강평강 복복 구원구원 이렇게 외쳐 여러분 십자가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바로 짓기 전에 믿기만 하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 그런데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믿고 은혜를 받아야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못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짓는 것 같이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증거하시잖아요. 누누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우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이 훌륭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배반할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틈을 타여 십자가 없이 십자가 없이 걷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꼭 무시무시한 악한 자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지혜종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는 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관심이에요. 바울의 소원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뭐겠어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뭐겠냐고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 19절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 일행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이에요?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시대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의 대삼위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구원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김명승 목사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시대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시대 앞에 여러분 아니겠어요? 성도라는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은 성도예요. 구원 받은 성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보금회를 전할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 받은 성도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의 관심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그날이 구원 받는 날 멸망 받는 날 그날이 말이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또한 영생을 얻고 영벌의 천원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 아내 남편 자녀들 손자들 손자들 다 구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가는 길이 있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 받고 심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 7 7 10 7 9 11 10 11 12 감사합니다.